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우리가 예배될 때에 고백하는 그 사도신정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정 찬성과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주기도문과 사도신정이 기록되어 있고 맨 뒷페이지에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정 십계명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그 기도의 표준을 가르쳐 준 것이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을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행동의 기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믿음의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천주교 성공회 개신교나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서 다 같이 고백하여 내려오는 이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이 신조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구원이 있고 또 가장 널리 고백되어 내려오는 신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고백을 하면은 바른 신앙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신경의 유래 어떻게 생겼는가 그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초대교회 때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정확한 유래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각기의 다른 지방으로 가서 보금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열두 사도가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가 다 흩어져서 전달이 될 텐데 무엇을 전달 것인가 기도하면서 의논하는 가운데 열두 사도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한마디씩 했는데 그것을 합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옛날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베스에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신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신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신행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넌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저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 오래된 문서 중에 추후 215년에 히포리투스라는 감독이 기록한 질문식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세례를 줄 때에 이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회에서 세례 줄 때에 첫째로 세례자가 묻습니다 그대는 전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는 수세자는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자가 묻기를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믿으며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드여 빌라드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으로 오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의 수세자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번째로 묻기를 그대는 성령을 믿으며 고육한 공교회와 몸의 부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 수세자가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어서 성식 교인으로 입교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 문답서 내용을 보면은 오늘 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과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후 215년에 작성된 문답시 요리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종교회의를 거쳐서 보충되고 다듬어져서 주후 약 750년경에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었고 그것을 천주계에서 널리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그 뿌리와 근원이 사도대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 차례 종교회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서 완성된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17년 그 종교개혁 그 시작된 후에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의 잘못된 교회를 아주 과감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우상숭배 교황제도 미사제도 고해성사 또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등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트나 칼린 등 종교개혁자들은 사도신경만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로 받아들여서 개신교회에서도 그대로 가르치고 예배 때에 이것을 고백하도록 적극 권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지고 검정된 신조로서 신앙의 신조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고백해 내려온 신앙 고백이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고백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분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왜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꼭 고백을 해야 되는가 사도신경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제로 사도신경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신앙 고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이 신한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또 10절에 보면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참된 신앙은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나 감정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 그 사람의 나의 인격 전체를 기울여서 지정의 인격 전체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 중심으로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호를 흘리시고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 우지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원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이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이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이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사도신경은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을 판단하는 취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의 진리에서 떠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각종 잘못된 이단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력으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시킬 때 또 교회에서 초신자 교육에 특별히 세례를 베풀 때나 입교자를 교육할 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옛날부터 교회에서 세례자 교육하는데 세례에 줄 때에 교육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로 사도신경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필요합니다 유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해해 보면 우리 성도들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수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그러므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함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압축하여 놓은 것으로서 사도신경을 바로 이해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을 알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겸준하여야 됩니다 은혜가 살이라고 하면 진리는 뼈와 같습니다 튼튼한 뼈에 살이 붙어야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건전한 교리 위에 은혜의 살이 붙어야만 건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진리를 압축해 놓은 몸의 뼈와 같습니다 아주 절대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실히 하고 견고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 자신의 신앙을 반성하고 내가 이 고백하는 대로 믿고 행하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서 회개하고 점검할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계의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에서 가이사 황제를 주로 승배하도록 강요하였을 때에 만일 성도들이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한테 던져져서 사자의 무게가 되고 하였습니다 많은 신교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그들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고 믿어야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잠든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부원이 있고 교파를 초래해서 널리 고백되어 내려오는 신조로서 과거의 신앙의 신조들이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여 온 신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이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정확하게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